시명타기 장모의 정성 가득한 아침상의 폭풍 감동을 받는다. 오는 16일 방송되는 채널의 예능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수업 이하 신랑수업 135회에서는 시명타기 아내 사야와 함께 일본 처가로 태교 여행을 떠난 가운데 내년 1월 태어날 새복이 태명느리에 열심히 기도를 올리는가 하면 아내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펼쳐져 안방에 훈훈함을 안긴다. 이날 시명타기은 처가에서 푹 쉬고 일어나자마자 사야의 배에다가 귀를 대고 새복이 심장 소리를 들으며 다정히 인사를 한다. 또한 사야에게 아침부터 왜 이렇게 예뻐 물결표라며 폭 끌어안는다. 이후 아내와 함께 장인 장모가 출근 전에 미리 차려놓은 아침상을 보는데 정성 가득한 오니길이와 손편지가 놓여있자 광대 폭발 미소를 짓는다. 그런데 그는 사야가 편지 내용에 대해 물어보자 좋은 말이다 라며 슬쩍 넘어가 폭소를 자아낸다. 드디어 두 사람은 오니길이를 맛보고 시명타기은 사랑이 듬뿍 당겨서 뭐라 표현이 안된다며 뭉클해한다. 집 앞마당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던 중 사야는 이렇게 같이 식사할 때 아이도 함께 있으면 좋다. 식구끼리 밥 먹는 기억이 아이에게도 평생 남는다. 우리 가족은 항상 같이 밥 먹자 라고 말한다. 심영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원래 결혼 전에는 배고프면 하루에 한 끼 먹는 정도였는데 사야와 결혼하고 난 뒤에는 꼭 아침밥을 함께 먹으려고 한다며 심씨 혼자였는데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답한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본격 퇴교 여행에 나선다. 후지산 밑자락에 위치한 오래된 신사를 방문해 가족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것. 특히 심영탁은 산사에 있는 뿌리 같은 튼튼한 나무를 보면서 심씨도 사야와 세복이를 지키는 단단한 기둥이 될게 라고 약속해 뭉클함을 더한다. 이후 두 사람은 일본에서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찾아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심영탁 사야의 힐링 가득한 퇴교 여행과 은바 커플 박현호 은가은의 아찔한 친겔레는 이날 오후 9시 30분 방송되는 신랑 수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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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